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새로운 태풍의 예측을 미해양대기창 GFS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해양대기창 GFS를 보면 다음 달 8월 6일 오후부터 열대우란 태풍의 씨앗이 발생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씨앗 열대우란은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일본 도읍구 지역으로 북상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8월 8일 목요일 저녁 늦게부터 오후 태풍 마리아로 발달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진로 방향은 8월 9일에 일본 호카이도 인근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진로는 서편향하여 한국 방향으로도 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8월 6일 화요일부터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주변의 기압 패턴과 강한 바람,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기상현상은 태풍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오후 태풍 마리아는 중심기압이 낮고 주변의 강한 바람과 폭우가 동반되는 강력한 기상현상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오후 태풍 마리아는 일본 남동쪽 해상 오가사와라제도 인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 동북지역으로 가다가 호카이도 인근으로 갈 것으로 시뮬레이션에서는 보여주고 있으나 서편향하여 한국이나 중국 방향으로 진로를 틀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필리핀과 대만을 휩쓴 후 중국 복권성에 상륙 후에 열대 저압부를 약화해 소멸한 상모 태풍 개미는 소멸하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남겼으며 이 수증기는 서풍에 실려 이동하면서 비구름대를 형상하여 중국 동북삼성 선양 등의 지역과 북한에 큰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북한과 중국이 국경으로 든 압록강이 60년 만에 쏟아진 최대폭으로 범람했습니다. 또한 범람한 압록강의 홍수 피해로 인하여 북한 주민 5천명이 고립된 위기 상황에서 4,200명이 구출된 것이 밝혀졌으나 나머지 800명의 성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보도를 보면 압록강 하류에 있는 평안북도 신의시시와 의주군에서 4,100여 세대의 산림집과 약 3,000정보, 약 2,975제곱미터, 약 900만평의 농경지 등 수많은 공공건물과 시설물, 도로, 철길이 침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홍수사태 관련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등 압록강 일대 홍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사회안정상 등을 해임하고 다른 인물들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